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 1학년 풍만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6월 1일을 실시한 이 모의고사 모의고사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그래? 모고 모의고사 모고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총평 캐스트를 찍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잔소리를 잔소리라고 하니까 또 끊는다 또 왜꼬 끊지마 잔소리가 아닌 어떤 조언, 어드바이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5월달에 재밌게 놀았잖아 그러니까 6월달에는 좀 더 정시 차려서 우리가 기말도 신경 써야 되고 1학기, 1학기를 하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장풍이가 조금은 정신교육과 함께 약간 어드바이스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총평 캐스트를 한번 찍어보게 되었고요 자, 6월 1일 우리가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그럼 모의고사를 도대체 우리가 왜 봤을까? 모의고사가 도대체 뭐고? 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의고사를 실시한 이유는요 수능에 대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수능에 대한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수능은 아직도 아직도 멀었는데 무슨 수능을 근데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게요 다음, 다음 순서예요 이해돼? 이번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볼 것이고 다음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그 다음 순서가 너희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에 대한 준비 어차피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게 될 것이고 수능에 대한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수능을 봐야 될 것이니 지금부터라도 한번 준비라는 즉, 마음의 준비라는 것도 한번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능을 적응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실시해 보았는데요 약간의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어차피 내신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완벽하게 나는 준비하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낮아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 얘들아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더 클 거랍니다 클 거예요 우리가 얘들아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대강 보지는 않았을 것이고 약간의 신경은 쓰이잖아 쓰이니까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우리 한번 드러나 봅시다 아시겠죠? 자, 우선 여러분들이 실시한 이 모의고사는요 난이도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얘들아 난이도라고 하는 것을 약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난이도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의 난이도는 얘들아 중상이라는 거예요 이 중상이라는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사실 그 난이도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엇입니까? 상대적입니다 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자면 상대적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상대적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당연히 쉬웠을 것이고 공부를 조금 준비한 친구들은 또는 얘들아 문제의 모의고사에 대한 의욕이 조금 낮은 친구들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얘들아 이 난이도가 조금은 중상이라는 것 중상 왜냐면 암기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특히 원소기호 같은 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암기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원자본 1번부터 20번까지는 당연히 외웠어야 되고요 그리고 2주기 7쪽 말해봐 3주기 2쪽 말해봐 이렇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딱딱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완벽하게 암기가 되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얘들아 이걸 모의고사에서 장풍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오답률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우선은 이 6월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는요 2-1까지였습니다 역학적 시스템까지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1-1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해서는요 몇 문제가 출제가 되었느냐 약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들아 6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여기서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역학적 시스템 역시 역시 물리예요 자 물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두 문제가 포진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문제수가 굉장히 많은 빈도 많은 반면 비율이 있는 데는 적죠 그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암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14번 문제가 가장 오답률이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4번이 왜 오답률이 높았을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고 그 분석을 토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그리고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캐스트를 꼭 봐줘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장풍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이겁니다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 장풍이가 해설 강의를 올렸습니다 해설 강의는요 한 문제 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과 그리고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의고사 후에 해설 강의와 이런 총평 캐스트를 보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습관 알겠지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 장풍이가 매번 해설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해설 강의를 꼭 봐야 된다는 습관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요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후에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자꾸자꾸 어떻게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한 습관을 좀 길러달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뭔지 알겠어? 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 그렇다면 우리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무려 14번 문제는요 반 이상이 틀렸어요 굉장히 이건 쇼킹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정답률은 41% 열 거고 찍어서 맞은 애들은 약 10% 그러면 31%만 아는 문제였다는 거야 그럼 왜 14번이 왜 이렇게 오답률이 높았을까? 봐봐 자 또한 얘들아 여기는 20번 문제는요 20번 문제는 58% 정도인데 20번 문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야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모의고사도 하루 너무 길어 하루가 너무 길고 얘들아 집중력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고 의지력이 점점점 약해지니까 얘들아 20번 문제는 그냥 어떻게 돼? 에라 모르겠다 찍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답률이 얘들아 19번 20번으로 갈수록 오답률이 또 높아져요 이건 어떤 패턴이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빠르게 한번 문제풀이는 하지 않습니다 문제풀이는 해설 강의가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거기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 되고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14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14번 문제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좀 알아줘야 될 것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이게 스펙트럼에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자료예요 우리가 얘들아 수능을 준비할 때 수능은 항상 기본 개념에 있는 것 토대로 응용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얘들아 수능은요 교과서에 있는 탐구활동 당연히 나와요 교과서에 있는 자료 무조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능형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을 자꾸자꾸 응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응용하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어떤 자료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응용해 보고 연습해 보고 사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들이 조금은 부족하고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배웠던 것은 1-1에서 배웠던 거예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 얘는 흡수 스펙트럼, 얘는 방출 스펙트럼, 얘는 연속 스펙트럼 이런 스펙트럼에 대한 용어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백신 통학과학에서 장풍이가 한 1억만 번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 기본 개념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녹여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수능적 사고력이 조금은 연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처음 배웠던 내용이라고 착각이 들거든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거야 이해 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어떻게 토대로 좀 더 활용하느냐 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수능적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연습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던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20번 같은 문제, 물리입니다 물리예요 근데 아직 연습이 덜 된 거야 뭐, X축과 Y축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문제에서 장풍이가 분명히 얘기했던 건 무엇입니까? 물리에서 이러한 정지, 이러한 정지에 되어 있는 것 정지, 이러한 정지되어 있는 것 이러한 정지라고 하는 것도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 그리고 Y축이 아니라 힘이고요 X축이 시간일 때 밑에 있는 면적은 충격량이다라는 것 이건 물리에 대한 연습이 부족했다면 무조건 틀리죠 그리고 물리에 대한 편견이 있어 물리는 어렵다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거지 그러니 물리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답률 3의 문제입니다 9번 문제였는데요 이것도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그래프와 또한 자료, 그림 자료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건 38만 년, 3000K 해가지고 여기서 우주변경 목사인데 우주변경 목사를 좀 더 럭셔리하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빛과 물질이 분리돼요 이런 빛과 물질이 분리되어라는 표현이 딱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또 아, 이건 또 뭔 얘기야 어려워집니다 또한 여기서 얘들아 A와 B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A, B를 나누래요 근데 여기서 얘들아 이게 A고요 여기 B인데 왜 A가 B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해설 강의를 통해서 보면 되고 이런 것들을 얘들아 자그마한 차이를 통해서 이걸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번 문제는요 이건 좀 얘들아 배반을 느끼는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1번 문제는 조금 쉽게 나와야 되는데 얘들아 이것이 인산당 연기 우리가 배웠던 건 뉴클레오 다하니 암기법에 집중을 하고 인산당 연기가 1대1대1 그런데 아하 과학은 역시 무엇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림 자료가 중요하다 이런 그림 자료라고 하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무심결하게 그냥 스쳐 지나서 외웠다라면 당연히 이 문제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건 당이었고 이건 인산이고 이건 염기라는 것인데 염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 암기법 앗 구찌라던가 이 앗 구찌은 해설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 자료가 조금 부족하게 되면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다음 마지막 자 역시 얘들아 5담유 5위는요 역시 물리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장풍이가 물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해설 강의에서 장풍이가 이 문제를 설명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물리에 대한 문제의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에 대한 노하우를 해설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렸어요 이 문제 설명할 때 얘들아 물리는 여러분들이 편견이 거의 어렵다라고 느끼는 편견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좀 두려워져요 그런데 물리는 자꾸자꾸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은 스스로 좀 키워야 되겠죠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용기 있게 헤쳐나간다면 물리 문제 문제 없습니다 자 우리가 모의고사가 또 언제 있냐면 얘들아 9월달이 있어요 9월달에 모의고사는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의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의고사 후에 어떤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모의고사 후에는요 더 반성을 한다는 것 왜? 내가 조금 모의고사를 풀어오는데 있어서 의욕이 좀 부족했느냐 반성합시다 자 기본 개념이 좀 부족합니다 반성합시다 반성합시다 그래서 더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된다? 더 꼼꼼 괜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꼼꼼하게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면 얘들아 이 정도의 성적을 얻게 돼요 그리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자 지금 이 캐스트를 본다는 것 자체가 얘들아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어떤 의욕이 앞섰기 때문에 이 캐스트를 보았다라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어떤 걸 위해 이제 모의고사는 끝났으니까 그래 어떤 걸 위해 더 기말을 위해 기말을 위해 자 우리 이제 기말을 좀 더 준비합시다 그리고 장풍이가 여기다 생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과학은 어쩔 수 없이 얘들아 암기와 이해를 동반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암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암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얘들아 생각도 하다 보면 늘어요 공부도 하다 보면 늘어요 그리고 앉아서 공부하는 것 그 시간은 얘들아 계속적으로 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기말고사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도 여러분들 백신통합과학과 그리고 쇼 그리고 장풍통합과학 엔제를 통해서 기말과학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서포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얘들 우선 6월 모의고사는 지나갔으니까 빨리 잊어버리시고 조금 더 기말고사를 위해서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말고사가 끝나면 즐거운 여름방학이 남아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름방학 즐겁지만 여름방학도 또 해야 될 것들을 정풍이가 캐스트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6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고요 우리 얘들이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앞선 그런 자신의 어떤 꿈과 목표를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거라 믿으며 우리는 끝까지 이를 악물고 고등학교 1학년 마무리를 위해서 잘 달려볼 것입니다 우리 얘들 덥지만 힘들지만 잘 버텨주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게 장풍합시다 우리 꿈아이들 끝까지 응원합시다 기말 정시철이야 지금까지 통학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자 꿈아이들 Forever